더 통탄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 한반도 북쪽에 있는 그런 북한 동포들이 보통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 삶입니까 그게 짐승 삶이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탈북민들이 있고 쉽게 다 만나고 그분들의 정언들이 모든 언론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좌익들을 여러분 추종하고 좋아하고 친중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죠 승거사기까지 일삼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한민족의 뿌리 속에는 엄청난 뭡니까 좌익적 성향의 유전자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시문을 오늘 보다가 이 한 분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젊은 날 북송선을 타가지고 일본에서 제1동포로서 북한을 가서 천신망구 끝에 아이들 두 명을 데리고 남편은 탈출하던 가정에서 잡혀가지고 생사를 하긴 할 수 없는 눈매가 보통 분이 안 돼요 김정은과 싸우는 탈북 북송 동포 리소라라는 분입니다 일본 적십자사는 북송 동포들의 운명을 망친 단체입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면서 혼자 북송선을 탔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저는 젊은 날 때부터 책을 이렇게 볼 때 방송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역사적 편역기에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뿐만 아니고 자손들의 운명에 전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빼저리게 느끼고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의 그런 평전이라든지 기행문을 자서전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양반이 시대의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 리소라님의 어머니는 젊은 날 철이 있을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사회주의 혁명하겠다고 봅니까 북송선을 탄 겁니다 그 밑에 자식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성급사기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면서 혼자 북송선을 탔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해 주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 때문에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북송선을 탔기 때문에 그 어머니 밑에 나온 후손들이 목숨을 걸고 뭡니까 그냥 동물보다 못한 생활하다가 목숨을 걸고 팔복을 해가지고 일본에 정착하게 된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월간조선 10월호에 여러분 공개를 한 겁니다 일본 법원은 북송 동포들의 손해배상 소속을 기각하면서도 북한과 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 여분이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두 명은 다 내려 같이 와가지고 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이분은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식당을 하면서 대학에 이런 법학과를 들어와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북송 문제를 직접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다루는 그런 일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70년 80년 동안 일어났는데도 지금도 친북과 이런 부분에 서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체제를 바꾸어가지고 나라를 가난의 질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예의 질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기성을 여러분들 뿌리는 거 보면 정말 진절머리가 치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전쟁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는 선거사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사기하면 간단하게 뭡니까? 좌익세상을 만들 수 있죠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은 체제의 변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카타항을 떠난 북송선 리소라시의 어머니도 1960년 북송선을 탔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선택이 후손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낳아서 키우는 자식들뿐만 아니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 세대까지 뭡니까? 소위 노예의 질곡과 좌익의 질곡을 여러분들 빠뜨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선거 부정이고 부정선거고 선거사기인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힘을 모아 가지고 북송동포들에 대한 일본으로 돌아온 북송동포들은 북송동포들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그들을 잊지 말자면 버드나무길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북송선을 탄 제1동포들이 일본 니카타항 길에 평양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를 심어 버드나무길을 조성했다는 일본 신문기사 여러분 이 보니까 김정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리는 인권운동가가 있다 어머니는 북송동포 본인은 탈북자다 아이 둘을 데리고 사전을 넘었다 남편은 북한에 있다 생산은 모른다 오빠 등 직계가족도 아직 북한에 있다 역시 생산은 모른다 인권운동을 계속하면 가족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다수는 선거사기라는 불의에 다 굴복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거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세대에 목줄을 어떻게 잃음 죄일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배부른 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나는 굴복할 수 없다 리소라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죠 가끔가다 보면 아니 콩 박사님 아직도 그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아직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냐 리소라 씨 이름 어머니가 철이 없어 가지고 사회주의 열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등학교 때 북송천을 탔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리소라 씨가 자식 둘을 데리고 남편을 잃으면서까지 사선을 넘을 지경까지 된 겁니다 후손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죠 당대는 물론이고 탈북 결심은 우연한 기회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저도 좀 처음 아는 건데 마약이 굉장히 성행한 모양입니다 북한에 옆집 아들이 마약에 중독됐다 부모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일이 이어졌다 어른들이 약을 쓰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까지 빙두를 한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고등중학교 5학년생이니까 16살 또래 친구 중에 한 집 부모가 그런 약을 쓰며 같이 다니는 부모 아이들이 다 중독된다고 하던다 호기심에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피부 세화해진다고 마약을 쓰고 시험기간에 빙두를 하며 잠도 안 하고 공부가 잘 된다고 먹고 생각보다 마약이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평양은 마약이 범람하는 도시였다 특권층만 다닌다는 망경대 학생공정도 예배가 아니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집 아이들은 거의 100% 마약에 절여 있었다 아이들이 마약을 공급해 교사 중에도 중독자가 많았다 리소라의 자녀들이 중독자가 되는 것도 시가 문제였다 남편한테 이야기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살 곳이 없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약 중독되는 것을 못 보겠다 마약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가야 되겠다 남편은 못 간다 가지 말라고 했다 석 달 뒤면 간부로 발령 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다른 사람은 중국을 오가며 밀무역을 했지만 리소라는 그전까지 중국 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 토대가 나빠 시범 케이스로 갈릴 수도 있고 처벌도 심하기 때문이다 2027년 2월에 강을 건넜다 현실이 워낙 이렇게 열악하니까 마약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시는 분들이 러시아가 구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탈피하는 수단으로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문헌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이 심각한 문제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그냥 돌리고 당신이나 열심히 해주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나라가 그냥 기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젊은 날부터 국가의 흥망이라든지 기업의 흥망이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헌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또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이런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세 흥하고 망하는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성량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보면 물질적으로 약간의 풍요로워 짓지만 정신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조금 전에 리소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지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리소아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정의고 나발이고 없고 불의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배부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분을 소개한 것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좌익들의 공세가 국가가 건국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됐는데 70년 80년간에 이렇게 집요하게 이러면 계속이 되고 있고 이제 북한은 완전히 그냥 핵을 상용화해 가지고 그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 지경이 됐는데 그러나 그거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뭡니까 선거를 가지고 그냥 권력을 교체해버리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있냐 그것이 상용화 때가 다섯 번 여섯 번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인 그런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꼭 죽어봐야 죽는 줄 압니까 꼭 죽어봐야 죽는 줄 아 죽으면서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like 그screen 감사합니다.